앨범명은 D-Day입니다. D2 다음에 D3로 예상을 하겠지만 D-Day입니다. 사람이라는 곡을 되게 좋아해요, D2에는. 가끔씩 지치고 힘들 때가 진짜. 그럴 때마다 이제 찾아들어요. 그때서야 비로소 리슨 입장에서 이 음악이 잘 들리는 거예요. 이 가사 어떻게 썼지? 사람을 들으면서 엄청 위로를 많이 받았던. 저 사람은 저한테 그런 부분이었어요. 아미그달라라고 안 좋았던 일들이나 기분 나빴던 것들도 편집 차이나 비슷한 상황에서 대처하려고 사람의 생존을 해서 만드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 해금이 악기의 해금도 있지만 금지된 것들을 좀 풀어보자. 너무 많은 정보가 손바닥 안에서 보여지니까 상상이나 생각하는 거를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런 것들에서 좀 해방이 되어 보자. 나의 삶을 약간 좀 금리 당하는 느낌이 좀 강하게 됩니다. 슈가가은 뮤지컬 제니스입니다. 제 뮤지컬 제니스에 대해 항상 뭔가를 못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저는 슈가가의 가장 높은 바르거든요. 저는 슈가가의 가장 높은 바르거든요. 저는 슈가가의 가장 높은 바르거든요. 저는 슈가의 가장 높은 바르거든요. 편도 자음 blir 안 Kung-K 놀고 추천드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